어.. 따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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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륵 어.. 아.. 갑작스럽게 이제 공연 관련돼서 이렇게 올리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저희가 공연을 하게 됐어요. 좀 갑작스럽죠? 8월 2일 날 다음주 금요일인데 입장료는 5천원 정도 하고 어 이제 Git Live House라는 공연장에서 이제 처음 시도하는 약간 기획성 공연인데 거기에 저희가 첫 스타트를 하게 돼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공연을 이렇게 공지를 하게 되네요. 원래는 올해 안에 공연하는 거에 대해서 딱히 이렇게 크게 해야겠다 이런 게 없었는데 이번 기회로 인해서 잘 풀리면 저희가 자주 공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기적으로 이 기회를 붙잡은 거고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하는 바램은 있기는 해요. 근데 이제 갑작스럽다 보니까 이게 또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바램은 조금 접어두고 저희가 이제 공연 내에서 이제 대화 형식을 많이 하면서 노래를 할 거라서 저희 하는 거 그냥 와서 잘 봐주시고 어 같이 좀 이야기도 좀 했으면은 그런 바람이 좀 있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영상을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. 자주 자주? 네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자주 영상을 더 올릴 거니까 이제 앞으로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 공연 때 오실 수 있으면은 오셔서 같이 그냥 이야기하고 놀아요. 네 그러면 공연 날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